진짜 안 구부려져 진짜로 농담 아니야 지금 엄청 아파 아 진짜 안 구부려져 아.. 뺀 문제 없나봐 핀비야 따라가 얘 불러 쟤 수영장 갈까봐 안가는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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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쪽은 입구 없거든 불러봐 쟤 수영장 갈까봐 안가는거야 지금 도망가잖아 밤비 어딨어 밤비가 어디있어 밤비 없어졌어 어 멀어서 안 보여 안녕하세요 그래 그렇게 털 말려라 자기야 근데 튜브 안 갖고 왔니? 어? 튜브 안 갖고 왔니? 아 맞네 따라갈 것 같은데 배꼬 가 배꼬 가? 어